뱀뱀... 오 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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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딩소! 레이딩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모드는 정식 명칭 엘리멘탈 카우스 모드구요. 저번에 제가 모드 쇼케이스로 진행했던 엘리멘탈 위치스 모드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여러가지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소들이 추가가 된 모드이구요. 신기반기한 능력을 가진 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요 상자에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 스포날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 일단 파이어, 라이트닝, 윈드, 다크니스, 얼스 저번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어, 라이트닝, 윈드하고 얼스였죠? 근데 지금 얼스는 약간 미완성된, WIP 미완성된 스포나리구요. 여기는 이제 다크니스 카우라는게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카우, 그리고 매직 카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위치를 죽였을 때는 샤드라는 것을 떨어뜨려서 그걸로 스태프를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것, 철개같이 이런 플레임 인것, 라이트닝 인것, 윈드 인것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요. 당장 장비로 바꿀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는데요.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되게 이쁘죠? 요 인것들도. 그리고 스포날들도 되게 알록달록 이쁜데요. 자 이 소들이 근데 이쁘긴 한데 매우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소는 너무 위험하니까 연구소 밖으로 좀 나가서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꺼내고 자 안전한 곳으로 일단 가죠. 자 일단 평지 쪽으로 좀 장소를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마리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이어 카우 같은 경우에는 HP가 100이고요. Set enemies on fire. 적한테 불을 붙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게임 모드를 풀고 한 번 소환을 해보죠. 자 소환을 해볼게요. 쫓아오죠 쫓아오죠. 와봐 와봐 와봐. 헛 타. 오 불 붙는 거 보이시죠? 아 뜨거 뜨거. 야 일로 와라. 와라 와라. 아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프냐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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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뛰는 아아 아아 불 붙인다 아오 불 불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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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또 왔네? 또 왔니? 어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때 바로 안 죽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경험치를 막 흩뿌리다가 이렇게 이렇게 죽어요 경험치 짱만 해주죠 근데 오호 오호 경험치 오 한 번에 레벨 24 자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죽을 때 이렇게 플레임인 것이라는 걸 떨어뜨립니다 자자잔 요걸 이제 이쪽에 두고 자 이제 다음은 라이트닝 카우러 한번 보죠 뿅 오우 노란색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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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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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낙 물낙 무거우 물서야 야야야 쟤 너무 세다 잠깐만 잠깐만 자 어디있나요 어 저기 있네요 자 이제 라이트닝 카우도 HP는 100이구요 쟤는 이제 척한테 이렇게 번개를 쏩니다 그리고 쟤가 죽을때 20번에 오 얘 20번에 번개가 치는데요 잠깐만 얘 너무 세요 야야야 얘가 파이어보다 훨씬 센거 같죠 자 이리와 어 꼈다 꼈다 야이 꼈다 꼈다 어? 껴서 안쳐지는데? 어 죽었네 죽었네 오 오 예 보셨나요? 보셨어요? 죽을때 죽을때 이렇게 20번의 번개가 한 번에 따다다다 치기 때문에 오 굉장히 위험했네요 낀 줄 알았는데 페이크였어 죽을뻔했네 와 짱센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20번의 번개가 친 흔적입니다 여기 근데 경험치 다 날아간거 같아요 으흠 자 여기 죽었는데 템은 떨구지 않았나봐요 원래 라이트닝인 것을 떨궈야 되는데 딱히 템은 없어 보이네요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초토화됐네 여기 오 쎄쎄 자 이제 다음 윈드카우드 한번 소환해볼게요 짠 오 얘 오 얘는 딱 봐도 빠르죠 얘는 다른 애들보다 25%가 빠르구요 오 얘는 저를 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요 그리고 얘는 잠깐 동안 이렇게 안보일 수 있어요 능력이 저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보이시죠 신속 걸려가지고 근데 안보이죠 이게 잠깐 동안 얘는 안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 얘 오 얘 죽어 얘도 마찬가지로 100hp구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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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닌가 죽어 아우 오 얘 테마리 능력 같아 약간 도시 능력자를 잘 아시는 분은 오 나왔다 나왔다 테마리 능력하고 좀 흡사하죠 짠 요거는 이제 이쁘죠 윈드인 것 요게 이제 나왔네요 버리고 자 이제 다음은 다크네스 카운인데 요거 이제 어둠의 카운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약간 엘리멘탈 위치 모드에서 점토병사 같이 생겼죠 자 오 자 이 손은 이제 저를 때리면 제가 이렇게 위더하고 블라인드에 걸려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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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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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그리고 이 소는 다른 소들보다 10 hp 가 더 많아요 다른 소들은 100 hp 인데 이 소는 이제 110 hp 입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 보여드릴 소들은 아직 wip 워크인 프로세스여서 미완성인 애들이에요 계속 개발 진행 중인 애들 이어 가지고요 일단 한명씩 만나보시죠 일단 얼스카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소는 제가 맞으면 스턴에 걸려요 얘도 똑같이 100 hp 구요 저도 이게 여기 이렇게 끼게 하죠 자갈이 생겨 가지고요 살려주세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풀렸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자갈이 계속 껴있어 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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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됐스 자 자갈이 껴있는 채도 잘 죽였죠 자 근데 어떻게 나가죠 여기서 오 이게 아니었어 내가 낀건 이거였어 부들부들 오케이 오케이 풀렸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얼스카우는 이렇게 사과를 주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아이스카우을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짠 오오오 자 아이스카우는 오 이뻐 눈도 파란색이야 근데 문제는 쟤는 이제 이렇게 다니는 길에 이렇게 아이스 얼음이 생깁니다 레딩 거어 레딩 카우 레딩 카우 레딩 카우 레딩 카우 야 레딩 소 레디 소 오 레디 소 레디 소 레디 소 엘소네 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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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백 hp 구요 어 얘는 이제 맞아 볼게요 맞으면 이렇게 얼어요 약간 스턴형 비슷한데 구속 피로가 걸리죠 레이딩소 이렇게 잘 때려지지도 않네요 아까 그래도 얼스카운은 좀 때려지기라도 했는데 언제 풀리나? 어 풀렸다 맞지 않고 최대한 죽여보도록 하죠 야 엘소야 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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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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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파란색 엘소 엘소 왜 이렇게 안 죽어 죽어 죽었나? 죽어 죽어 오 죽었다 이런식으로 이제 볼 수 있구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직하우라는건데요 요게 가장 신기합니다 자 일단 소환해볼게요 처음에 이게 저는 그냥 소인줄 알았어요 그냥 소가 아니더라구요 자 이제 이 매직하우는 원래 40hp에요 좀 약하죠 근데 얘는 이제 꼬실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길들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들이면 100hp로 바뀌구요 두가지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차지라는게 있구요 요거는 이제 얘가 저한테 달려와서 몸통 박치기처럼 하는거고 두번째로 블러우업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날려버리는거죠 일단 공격 스킬을 먼저 한번 보죠 야 덤벼어 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달려와서 차지해가지고 오우 차지해가지고 블러우업까지 와봐 와봐 오 얘 하지만 얘는 너무 약해요 지금은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40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길들여 볼게요 게임 모드를 쓰고 스포나를 하나 더 꺼내주구요 어떻게 길들이냐 황금사과로 길들일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환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황금사과로 길들여지죠 짠 자 두가지 종류 모두 황금사과로 할 수 있어요 인첸트된 황금사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황금사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매직하우는 또 특이한 점이 이렇게 소환을 하시고 죽이면 뿅 이런식으로 드랍 아이템이 황금사과가 나옵니다 되게 유용하죠 짜다란 황금사과 없을때 이렇게 소 죽여서 바로바로 얻으시면 되구요 자 엘리멘탈 위치에 이은 엘리멘탈 카우무드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양한 원수의 힘을 가진 강력한 소들이 추가가 되었구요 앞으로 더 지금보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소들도 추가가 되고 아마 장비 아이템들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서요 더 재밌게 즐겨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설명란에 제가 항상 다운로드 링크는 적어드리거든요 거기서 모두 다운 받으시면 되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뿅 조심스럽게 adhercco navigational 잠시 틀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